조은희 전사님 안녕하세요 중랑구 조은희 질문 올립니다 자연계의 4대 힘에 관한 영상을 보다 신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중력과 전자기력 경계선에서의 불확정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날리는 먼지와 떨어지는 바위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은 비유로 들렸습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야 우주의 8력 알죠? 8가지 중력, 자력, 권력 쭉 나오죠 이 자연계의 힘은 지구가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죠?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 돌이 떨어지는 것 중력의 영향이지 전자기력이 있거나 전자기력이 바위에서 발생해봐야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저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력이 바위를 쪼개서 미분자, 미립자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볍겠죠? 그러면 전자에 의해서 끌려가 우리가 책받침을 머리에 이리 비비면 머리카락이 들리지? 그럼 전자기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가벼운 거 그러나 바위는 안 되는 거야 바위를 분쇄해서 미세한 먼지로 나노입자 나노입자로 만들 때는 따라다녀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게 끌려가요 거기서는 경계선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바위를 안 깨고 그대로 하면 그 전자기력이 생기나? 안 생기네 우리는 모든 물질이 미립자 형태로 되면 전자기력이 생기는데 전화를 띄게 돼 전화 전화를 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전화를 띄는데 이 전화가 물질의 사이즈가 나노보다 작아야 돼 알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나노의 200배가 되면 보여 그러니까 나노보다 200배가 크면은 그게 먼지야 초미세먼지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그래요 현미경 끼면 보여 그게 초미세먼지가 나노야 그럼 나노보다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나노는 10억 분지 1이야 그럼 100만 분지 1은 마이크로야 마이크로 정도 되면 콧구멍에 걸리는 미세먼지야 그런데 나노가 되면 나노는 100만 분지 1이야 그럼 마이크로는 10억 분지 1이란 말이에요 10억 분지 1 나노는 10억 분지 1이니까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 바로 나노 화장품을 발렸다 그러면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요 알겠죠? 우리 땅콩구보다 작아 그러니까 나노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나노가 200개가 모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게 먼지야 그러니까 나노 하나가 나타나면 뭐예요? 초미세먼지는 알았죠? 나노가 200개 내지 300개가 모이면 눈에 보여 그게 먼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피부로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는 게 초미세먼지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가 피부로도 막 들어가 초미세먼지가 코로도 들어가고 이러면 허파 깊이 들어가고 우리 살 속에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쉽게 나가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날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몸속으로 막 피부로 들어온 나노먼지가 빠져나가 소변노를 알았죠? 소변노를 빼내야 되겠지? 그래서 나노먼지는 허파에서 콩팥으로 막 간으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말하는 거야 미세먼지는 허파에서 갇혀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허파에서 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에 막 쌓여? 그러면 머리 아파? 좋겠어요? 그래서 나노보다 더 적은 게 뭐예요? 옴스트롱 옴스트롱 옴스트롱은 몇만 분지 1이야? 백억 분지 1이야 백억 분지 나누는 십억 분지 1인데 우리가 십억이 영어로 빌리언이야 그죠? 백만은 밀리언이고 그죠? 십억은 빌리언이야 이게 십억 분지 1보다 더 작은 백억 분지 1이 옴스트롱이야 옴스트롱 알겠죠? 옴스트롱 그거보다 더 적은 거 뭐예요? 에? 피코 일조분지 1 피코가 일조분지 1이야 일조분지 1 알겠죠? 피코가 일조분지 1 그게 영어로는 일조가 트릴리언이야 트릴리언 빌게이츠가 재산이 265 트릴리언 265조지 트릴리언이 영어로 조야 이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트릴리언을 넘어선 사람 없어 근데 나는 그 트릴리언을 넘어서 천조가 쿼드리언이야 쿼드리언 천조 적어도 천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세 개 세 개 통일하려면 천조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신인은 쿼드리언 그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퀸틀리언 퀸틀리언이 얼마야? 백경이야 백경 백경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신인은 불로유나 여러 가지 내 아이템으로 백경 1년에 33경 정도가 들어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인이 세 개의 돈을 졌다 놨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퀸틀리언 천조 퀸틀리언 알겠죠? 일해는 뭐요? 섹틀리언 일해의 재산을 가진다 그건 섹틀리언이야 s-e-x-t-i-l-l-i-o-n 섹틀리언 이 천조분지 1 이건 얼마나 작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천조분지 1 이게 아토 아토 있죠? 아토가 A-T-T-O야 아토가 몇조 분지 1이야? 백경 분지 1이야 백경 천조가 아니라 백경 분지 1이야 아토가 그러면 헌드레드 아토는? 일해야 일해분지 1이야 그러면 이 미립자를 소립자를 일해분지 1로 줄여봐 그게 이 우주가 아까 말한 전화 전화가 되어버리는 거야 전화에 의해서 끌려다녀 그냥 아까 전자파 전자 파동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빛이야 빛으로 봐 그러니까 물질이 최소화 단위로 내려가면 빛이 되어버려 나노 단계에서도 빛이야 그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서 1해 1해까지 내려가잖아 그것이 어마어마한 과학의 세계인데 인간들은 그게 상상을 못해 나는 그런 걸 아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뭔 공학자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노? 내니까 이야기하지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 그 강하라 불무 무량 숫자까지를 밥 먹듯이 우리는 하잖아 그러나 일반 과학자들은 그게 안 돼 머리가 복잡해서 그 사람들 전자계산기로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조경 해자양 그런데 억조경 이 경을 못 넘어서는 거야 해담에는 해자양 구간정제 그 강하라 불무 여기까지 쪼개버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기껏 쪼개는 게 억조경 돈을 가져도 그냥 억조경 가지면 다 가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계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이런 숫자는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거지 뭐 그거 숫자 그거 뭐 억조경 해자양 그런 숫자는 안 가져도 괜찮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알았죠?